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라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외로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그녀의 사랑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